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충북 영동에 구각 테마파크에 왔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한옥으로 엄청 건물을 어리어리하게 지어놨는데 지금 차 한대 딸랑 있네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테마파크 보니까 옛날 구각 하던 판소리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 위쪽으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러 왔는데 한번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엄청 큽니다 북이 뭐 집채만 한데요 우와 천고각 엄청난 큰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초대형 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북 크기가 실감이 안나실건데 어마어마합니다 북 도피가 한 2층 건물 2층 정도 됩니다 와 엄청 큰데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북 보관하는 누각 짓는다고 돈도 또 엄청 많이 썼을 것 같네요 아 여기 보니까 천고각 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야 한번 볼까요? 야 이렇게 큰 북을 2009년 7월부터 2010년까지 14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 북을 만들었답니다 천고 제작에 사용된 목재 소나무네요 2만4천재 와 15톤 트럭 4대 분량 그러면은 60톤의 소나무 원목이 쓰였다는 이야기고 야 소 가죽은 소 40마리 가죽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와 이런 큰 북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뭐 기네스북에 이 북이 오른다 해가지고 뭐 외국 사람들이 이 북 보러 놀러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오늘 일요일인데 이 북을 구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빼미 혼자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소 40마리 목재 소나무 60톤이 들어갔답니다 이 천고 북의 재원이 북 지름이 5.5미터네요 와 그러면 거의 뭐 2천 건물 되겠네 북 길이가 6미터 와 북통 지름이 6.4미터 야 2010년도 8월 달에 제작이 됐답니다 예 여기 서티피케이트 있네요 예 인정서 야 이게 라제스트 드럼 해 가지고 제일 큰 북 기네스북에 공식적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와 북도 상당히 무늬가 화려합니다 막 용이 북을 휘감고 있는데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광각으로 찍고 있는데도 이 북이 카메라에 다 안 잡히네요 와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 5미터면 5.5미터죠 그러면 사람 키에 한 3명, 4명? 한 3명 키 높이 됩니다 어른 키 3명 3명 높이 늦겠네요 4명은 안 될 것 같고 한 3명 높이 됩니다 와 어마어마한 크기의 북을 또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지금 북채가 없어야 북 한번 쳐 볼 수 있나? 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이야 진짜 이해 안 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북을 이 돈을 들여서 굳이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? 태극 문양을 가운데 해 놨는데 북을 친 자국이 조금 보이는데 소리 한번 해 볼까요? 뭐 소리는 큽니다 북 밑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무로 해 가지고 받쳐 놨는데 이 북 무게가 엄청나죠? 7톤이랍니다 7톤 7톤이나 되는 걸 여기 어떻게 옮겼을까? 여기서 제작을 했을까? 테마파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한옥이 세체가 보이네요 여기 시설비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테마파크를 사람도 찾지도 않는 테마파크를 우리 세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? 그리고 솔직히 지금 뭐 국악 인기 없지 않습니까? 애들 전부 BTS니 뭐 이런 노래 음악 좋아하지 국악을 하는 친구들이 잘 없죠? 여기 누각도 엄청나게 큽니다 와 이 북을 비 안 맞게 이렇게 보관을 하려니까 지금 엄청나게 뭐 이렇게 기화를 해 가지고 올려 놨는데 이 천고가 해 가지고 이 건물만 해도 북값보다 더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야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런 거를 만든다고 생각한 지자체 대단하십니다 여기 북을 치려면은 체험비를 내야 되네요 한 사람에 3번 3타 칠 수 있는데 3천원입니다 그럼 북 한번 딱 칠 때마다 천원입니다 월요일만 안 하고 오늘은 영업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 북을 만드는 데만 2억 3천만원에 우리 또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지방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 누각 제작에 북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기화로 멋지게 지어놨거든요 북 제작비는 제외하고 여기 국악 체험촌 테마파크 여기 건설하는데 우리 또 혈세 212억원이나 들어갔답니다 북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는 안 맞지만은 직사광선이 들어오고 먼지도 쌓여가지고 아마 오래 보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촬영 마치고 갈라는데 손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북을 쳐본답니다 북 치는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북 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북을 치고 계십니다 북을 치고 계십니다 북을 치고 계십니다 북을 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소원을 빌어야 된답니다 그냥 치는게 아니고 소원 빌면서 이렇게 북을 칩니다 북 치는 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